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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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며 정리하면서 제목들을 정할 때에 무엇무엇을 합시다 라고 그리고 그렇게 삽시다 라고 정하게 됐습니다. 첫째 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둘째 날은 친교의 악수를 나눕시다. 셋째 날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오늘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주제가 자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논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전개가 우리 사도를 통하여서 전해지는데 사실은 이 말씀들이 단순한 논조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않고서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머리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서는 그것을 그쳐서는 안됨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믿는 자처럼 그냥 단순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는 자처럼 살아내라 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삶의 변화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2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시죠? 아멘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정말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인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갈라디아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가장 유명한 말씀이 오늘 5장 22절 23절 이 두 절 말씀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금 수요예배 말씀 시리즈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아홉 가지 항상 순서가 헷갈리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이 아홉 가지 열매 몇 개 정도는 그냥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프로그램에도 인용되고 너무너무 자주 언급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2절 23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보통 이 말씀들을 보면 나는 어떤 열매를 이곳에서 맺고 있지?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대부분 내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별로 없음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제가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없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온유라는 성품인 것 같습니다. 온유라는 열매. 그래서 저희 첫째 딸을 가졌을 때 그 딸의 이름을 온유라고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미 전도사님 아들 중에서 온유가 있었어요. 제가 온유라고 짓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왜 온유라고 짓고 싶었었겠어요? 제 안에 온유가 없는 것에 대한 온유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볼 때 대개는 저와 같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다 내 약점은 무엇인가 라고 찾아서 보게 돼요. 내 약점과 내가 보완할 점이 무엇인가 하는 자기 목록 정도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열매들이 내가 점검해서 없는 것을 깨닫는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유가 없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온유함을 갈고 닦고 배운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나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가지에 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그리고 꽃봉오리가 달리고 그리고 꽃봉오리가 활짝 꽃을 피고 그리고 언젠가 그 꽃이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열매가 나는 것이죠. 붙어 있을 때에 끝까지 붙어 있을 때에 그 일련의 과정을 다 거쳐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니 열매를 맺을 겨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잘 아는데 매 순간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꽃이 필 때까지는 잘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꽃이 지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완전히 낙심된 순간이 찾아오는 것처럼 내 인생에 화려한 꽃이 지고 나서는 그때 그냥 이제 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아닌가 보다 하고 스스로 정제하고 이제는 내가 붙어 있어서만은 안 되겠다. 내가 뭔가는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꽃을 사러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열매를 사서 달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에서부터 돈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열매만 보고 계속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찾아 나섭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무슨 열매를 맺나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깨닫기도 전에 그리스도에게서 그냥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열심을 요구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열심으로, 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열심이 보통 열심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끊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 오늘 5절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5절 6절 말씀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왜 사랑이 중요합니까? 오늘 6절 말씀에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뿐이라고 했나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인데 대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바꿔서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 아이가 부모를 보자마자 믿음이 생길까요? 아, 이것이 나의 부모구나. 나는 정말 잘 태어났구나 하는 믿음이 태어나자마자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나온 두려움으로 떱니다. 그리고 한없이 울기만 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울면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울음에 반응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서 울면 먹일 것을 주고 아파서 울면 그 우는 아이보다 더 힘들어서 밤새 잠을 못 이루고 그 아이를 돌보는 사랑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싫어서 대소별을 싸놓고는 계속 우는 그 아이 웃으면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 아이에게 무엇이 생길까요? 내가 울었더니 내가 이것을 피로해서 그저 울기만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채워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분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울면 반응하는구나. 여러분 사랑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울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라면 다 된 것이죠. 그 울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믿음이 근데 자라지를 않을까? 이 믿음이 왜 자라지를 않을까? 부모의 품을 계속 스스로 떠나는 겁니다. 왜 자꾸 남의 부모한테 가서 우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서 막 울면서 헤매는 아이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보면 너무 걱정이 됩니다. 가서 묻죠. 가장 먼저 묻는 게 너 엄마 어디 갔냐? 엄마 너 집이 어디야? 너 왜 울고 있어? 이것을 묻지 않습니까? 걱정이 돼서 안절부절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대개 잠시 후면은 어디선가 머리를 휘날리면서 달려오죠. 엄마이든 아빠이든 얼굴이 하얘져서 그 아이를 찾아서 달려오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걱정, 모든 안타까움이 그걸로 그냥 끝인 것이죠. 엄마를 찾았으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가서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이 어디십니까? 너무 막막해서 아무것도 못할 지경 되셨다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부르시면서 눈물을 쏟아 놓으세요. 반드시 주님이 어디선가 달려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주님만의 거하시고 한순간도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옥사님,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나에게 뜻을 알려주면 내가 그렇게 순종할 텐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 품이 안 개서 우는 아이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 알았어. 그래, 그래. 사랑해. 사랑해. 내 아들. 그래, 알았어. 이 얘기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아이가 커야 그리고 자라나야 무슨 이야기를 하죠? 어렸을 때는 그저 사랑한다는 얘기 외에는 해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도의 자리 나와서 기도하면 깊이 기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깨닫겠다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어린 것이죠. 아이인 것입니다. 이 아이가 계속해서 그 부모를 바라보고 울고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성장하면 어느 순간 자라나고 성인이 되고 엄마, 아빠 말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어느 날 부르겠죠, 부모가.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는 이것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빠는 사실 너한테 이런 꿈이 있었어. 너가 이런 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하고 그제서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라질 않으니 계속해서 부모의 품을 떠나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나질 않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리방황하는 자들 다롬 만족을 찾아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했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자녀 됨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 죄로 인해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죄 지었으니까 너는 들어올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스스로 내어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이 죄로 인하여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는 것도 참 죄인데 그것도 무서운 일인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아버지 집이 있었지라고 그제서야 깨달아요. 근데 스스로 한다는 말이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아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상속자로 그렇게 세우셨는데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 죄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자녀가 되지 못하고 나를 다시 종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죄로 인해서 스스로 버리고 다시 종이 되겠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만 서로 종로로 타라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는 거야 죄로 인해서 묶여서 다시 종으로 돌아가지 말고 사랑으로만 그렇게 살아라 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14절 말씀에 온 율법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느니라 우리는 모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모든 법을 모세에게 주신 그 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의 법으로 다 바꾸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지도 말라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느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 크리스도가 사랑의 법으로 다 바꾸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사랑을 완전히 확증하신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주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여러분 지키시고 여러분께 허락하신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프란시스 첸이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논리라고 코웃음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잘한다 하지만 정말로 오직 사랑이 답이다 교회가 신학에서는 꽤 많은 발전을 이루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사랑에서는 이미 성장을 멈춘 지 오래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사랑이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하나가 될 희망이 분명 있지만 이 단순한 답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분열이 계속될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십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열매 맺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셔서 이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한순간도 주님 떨어지지 않을게요 주님, 오직 주 안에 거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직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을 그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나의 주인 된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서 충만히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죄에 빠져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끊어지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소서 주님, 오직 오늘도 나와 함께하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살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더 붙어있게 하시고 한순간도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마음이 완전히 사랑으로 묶여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며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지키는 자들이 아버지 공동체의 사랑을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땐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주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이웃과 가족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 내 주변의 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나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신 주님 안에 사랑을 아버지 부어주소서 사랑을 흘려보내주시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심의 믿음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온전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좋은 가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에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어있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내 생각과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분열과 당짓는 것, 다투는 것, 갈라지는 것 아버지 호색과 방탄 가운데서 건져주소서 여전히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 고아와 같이 사는 자들의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